스타들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 기대할게요 사진으로 화제를 쫓는 찍힌 밤 두 가지 비밀을 추적합니다 먼저 섹시한 미녀 스타가 주유소에 나타났다는 제보와 남자 스타들의 무시무시한 아이라인에 대한 비밀까지 아주 핫합니다 서울의 한 주유소 일꾼 포스이 날리며 2차저차 오가면서 열심히 손님 응대 중인 이 스타 흔한 미소 발사함에 나타난 박은지 씨인데요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봐요 박은지 씨 안녕하세요 라디오 부스에서 이렇게 나오세요 몰라서 몰라요 DJ 됐잖아요 박은지 씨는 지난 월요일부터 SBS 파워 FM 아침 출근 시간을 책임지게 된 새내기 DJ가 됐죠 왜 주유소 알바까지 뛰세요 저희 코너 중에 박은지가 필요해라는 코너가 있어요 사연을 신청하면 제가 가서 한 시간씩 일을 해드리거든요 박은지가 필요해 어제는요 양천구 목동에 있는 G모 주유소로 박은지가 출동했습니다 저 어제 기름 넣었어요 기름도 넣고 선물도 드리고 사장님께서 감 주셨어요 감자로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간대잖아요 출근길에 아침으로 온 기념으로 한 톤 높았어요 약간 솔톤으로 원래 미이었으면은 비파솔 안녕하세요 아침점을 깨워주기 위해서 오늘은 홍대역으로 홍대 역사에서 부르신 것 같은데 같이 가실래요? 자 이번엔 홍대 입구역 도대체 무슨 보탬이 되나 했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파워 FM DJ 박은지입니다 일단 깨알 홍보로 시작하고요 첫째 기사님 안내방송도 박은지 씨 목소리에 시민들 약간 어리의 동절에 하죠 자 그리고 영리 안전 캠페인까지 임무 완수 나는 정말 이런 곳에서 나를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뭐든지 하죠 식당에서 불러주시면 서빙도 하고 서거지도 하고 앞으로 DJ로서 활동하시면서 롤모델 최하정의 파워타임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 최하정이에요 안녕하세요 최하정의 파워타임이에요 연습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해서 장수 DJ 대열에 한번 올라오겠습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시크하고 뚜렷한 눈매 섹시함을 부르는 매혹적인 눈들 자 그런데 이건 여자의 눈이 아니라 남자 아이돌들의 눈매입니다 사실 강렬한 아이라인을 강조한 눈화장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특히 진한 아이라인을 제조하는 가인씨는 조선시대 배경의 작품에서도 아이라인을 포기하지 못해 파래가 됐었죠 자 그런 아이라인이 더 이상 여성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제는 대세 남자 아이돌의 필수가 된 아이라인 퍼포먼스를 더욱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만드는 입아이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그럼 다그인 어땠을까요 아이돌의 조상 H.O.T 지금 보니 유독 고드라져 보이는 다소 밋밋한 페이스 괴롭네요 성규에게 아이라인은 영혼이다 일단 이게 없으면 허전하더라고요 아이돌 특유의 신비함과 카리스마스를 더해주는 비결 바로 이 아이라인이었습니다 2PM 빅뱅 샤이니 등 이제는 눈화장을 하는 그룹보다 하지 않는 그룹을 찾기가 더 힘들 정도 그러네요 이승철씨도 뭐 예외가 아니네요 이젠 더 이상 예외가 아닙니다 남자 아이돌이 화장을 해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나를 빼고 아이라인을 논하지 말라 요즘 대세 블락디 안 나오면 저런 다쿵짜다쿵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뷔 3년만 1주일 만에 베리굿으로 음악방송 1위를 차지하며 대세로 떠오는 블락피 아이돌 그룹 중에 빠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영혼가도 같은 거 깔창 깔창도 맞춰요 아이돌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돼 1위 아이라인 아주 격하게 공감했으면 안 돼요 일반인에서 아이돌 승화시켜주는 이 멤버는 아이라인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된다 자 만장일치로 지코군이 눈이 제가 굉장히 작아요 이제 아이라인을 하지 않으면 거의 이제 여기 2분의 1이 없어져요 아이라인을 지웠을 경우에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지코군이 대표로 아이라인을 지우고 지코군의 아이라인 한쪽을 지우겠습니다 한 번 더 출발! 출발! 자 큰 결단을 내린 지코 그리고 그 모습이 본인 일처럼 벅장수로 멤버들 아이라인이 지운 그의 페이스 지금 공개합니다 돌아주세요 자 지코는 과연? 어 과연 에이 가렸어요 아 뭐야 하나 둘 셋 자 아이돌에겐 큰 용기가 필요한 그 순간 어? 누구, 누구세요? 아 자 오른쪽에 계신 분 처음 뵙겠습니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블락피 지코입니다 축구 다녀왔습니다 축구 다녀왔습니다 엄마 밥 좀 주세요 엄마 영혼이 좀 빠져나갔는데 진짜 많이 빠져나갔죠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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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갔습니다 아 이 모습이군요 그래도 멋져요 저희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주세요 블락피 화이팅! 한밤의 TV원에 화이팅! 화이팅! 아 이제 남자분들도 다 아셨네요 이 아이라인의 위력을 네 어? 윤두현 씨도 오늘 어? 다크서클 뭐라고요? 사랑해 다크서클 저도 대기실에서 한잠 자고 일어났더니 네 이렇게 좀 뽀얘졌습니다 네 감쪽까지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눈이 탱탱해 보여요 네